미국의 FDA인데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 항암제를 개발해서 FDA에 미국의 FDA에 승리 신청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유치 않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또 이런 뉴스를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항암제처럼 몸에 들어가고 안 그래도 아픈 사람이 먹는 약인데 중국 개발사가 개발한 항암제 꼭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만든 그런 항암제가 굉장히 사실 비싸잖아요. 천문학적이고.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건강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고 항암제를 쉽게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 항암제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필요성이 사실 미국 내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항암제 중국에서 판매가 되는데 이거 FDA에 승인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임상에 들어가는 전임상에 들어가는 원숭이라든지 이런 가격도 굉장히 비싸졌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중국 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그 FDA에서는 일단 최근 계속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전에는 아예 승인이 안 됐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FDA가 좀 기조가 바뀌어서 볼 수 있다 이런 기조였는데 신청을 해도 계속 거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 바이오 허치메드라는 바이오 업체가 있는데 중국 바이오 업체가 개발한 신경 내부 미종양 치료제가 있습니다. 수루파티닙이라고 하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임상 3사까지 하고 중국에서는 이미 설린다라는 이름으로 설란다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팔렸냐. 작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152조 원어치나 팔리는 그런 항암제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다 먹고 있는 항암제인데 미국의 FDA는 거절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중국인들만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기 때문에 서양인, 백인 아니면 흑인 등등 다양한 인종을 갖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100% 신뢰할 수 없다. 미국에서 임상 다시 해라 이런 건데 사실 미국에서 임상 다시 하려면 또 수년의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걸려 있다.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허치메드 말고도 최근 준시 바이오 사이언스랑 코에러스 바이오 사이언스가 좀 암면역 실효제를 또 신청을 했었는데 역시 제조 문제에 좀 뭐가 문제가 있다,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FDA가 거절을 했는데 사실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이 사실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인을 대상으로만 임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중국 바이오텍에 투자하시는 국내 투자자분들 아마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ETF 같은 게 국내 정치에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계속 신작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모멘섬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FDA에 승인이 잘 돼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FDA가 승인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기에는 약간 양국 간의 기준의 차이 같은 게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중국 바이오텍이 FDA에 지금 신청한 것이 지난 2월 기준으로 20건이 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줄줄이 FDA에서 만약에 승인이 난다고 하면 굉장히 급등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줄줄이 또 급락을 거절되게 한다고 하면 주식이 많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 포트폴리오에 내가 만약 가지고 있는 ETF에 이 중국 바이오텍들 어떤 바이오텍인지 한번 모르셨다면 모르셨다면 지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미국 FDA에 지금 승인이 걸려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FDA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사실 이런 것들은 FDA에 내기 전에 사전적으로 알 수 있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왜 그런 것들도 부족했나 이런 의문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 중국 바이오텍, 중국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어떤 게 담겨 있는지 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광수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